한 말씀 하시죠. 안녕하세요. 여기는 효 페스티벌 장소입니다. 인천 승부음께가 준비하고 베트남 효 나라운동 본부의 김남균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총망라하고 총종합해서 오늘 효 페스티벌을 합니다. 보통 한국말로만 말하면 효 잔치죠. 그런데 이 효 잔치에는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오늘 잔치를 할 텐데 지금 이곳에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최성규 단임 목사님은 30년의 목회 사역을 달려왔습니다. 그리고 그 제자들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베트남에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과거가 될 테이지만 그 과거가 각오를 붙이지 않냐고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천 승부음께와 최성규 단임 목사님 그리고 효나라 언덕 보고 김남규 선교사님 그리고 이 베트남을 잘 봉사하고 섬기는 베트남 선교회장 홍진기 선교회장님과 회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완전히 바랍니다.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. 할렐루야